비밀 어? 잠깐! 심지어 본자들 까지 진할... 하지만 에임이 없으니까 오 센터네 이럴 때가 애매한데 센터 딱 걸리면 어디로 가야 센렙도 디자인 2개입니다 물론 보급품에서 나오는 거지만 공격에 도착 공격에 도착 보급품에서 확인해보는 대화가 오는 중 공격에 도착 공격에 도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쟈네 아 아 아 타겟 터진거 같은데? 타겟 터뜨렸다 한 대 짜식아 탔다고 갑시다 여기 다샤 대놓고 갔지 이거 타이어 안 터졌을텐데 왜 버리고 갔지 다샤를? 피 이정도 까졌다고 다샤를 버리고 가?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죽었지? 어디서 죽었지? 여기 일단 지남에서 타이어 터졌잖아요 어? 그리고 좀 나와서 죽었는데 왜 안보이지? 야사나야 쪽으로 갔는데 버기는 분명히 굴러갔을 거거든요 왜요? 근데 타이어 터진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 안 굴러갔을텐데 여기까진 않았어요 여기서 한 번 보는거에요 고마워 고마워 어딨지? 어딨지? 이리로 안 왔잖아요 고마워 뭐니? 몰라 여튼 죽었으니까 된거지 뭐 보급이나 고마워 아하이 좋아 좋아 여다리에서 통 다 할까요? 어차피 여기가 센터라서 저기 지나가려고 하는 애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칭이라서 아무래도 주유소 쪽이 방어하기 더 쉬울 것 같아 저번에 가지고 인정 봐도 원adan 흔힘 자막 다이어트 졌다 다이어트 졌다 아 하필 능선 밑이네 아 타이어는 터뜨렸는데 제가 저기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다른 애 잡기가 힘든데 아필 네 아필 랩 아필 랩 아필 랩 아필 랩 와 미친 졸라 잘 쏘네 와 바로 뚝 터졌어 와 잘못 건드렸다 뒤질 뻔했네 뚝 없어졌어 아 한방이 죽겠네 이거 한방인데 나 왜 이렇게 잘 쏴 한 발씩 끊어쓰는데 그냥 다 바뀌었어 형 왜 이렇게 잘 쏴 형 아 아 아 아 뚝배기 못가면 AR이랑 싸울때도 한방이라서 아 개불안한데 근데 저는 엄청 여러발 쐈고 쟤는 한 세네발 쐈는데 저한테 뚝배기 바로 날렸어요 여기 일평도 자리 별로 안좋은데 시야가 시야가 너무 안좋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와 한발만 더 4발 맞았는데 안 뒤지네 오우씨 뚝 터졌네 진짜 들어가야 될걸 그럼 싸워야 될걸 2층에 적 있지롱 쟤들 왜 안싸우냐 밑에 있는 애가 잡았다 진입할래요 쟤 잡고 가도 될텐데 50초 아 근데 뚝 터졌을텐데 오케이 오케이 으 아파 이거 아프다고 와 졸라 아파 아 아 이거면 뒤지겠는데 가다가 헤드 안대 맞으면 죽는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명 일단 집에 집에 무조건 있을거고 여기 근처에도 한놈 있을텐데 딱이비 두명 있구나 차 잘못됐다 오우씨 진짜 개논랬네 아 얘 잡을때까지 냅둘걸 한명 어디있을까 아나 왜이렇게 안맞냐 오그로 끌릴던데 이러면 AR이야 한대 한대 오케이 싸줘서 고맙다 그 차 있을거 같았는데 icket 크림 마》 목 안고 요 lab vaccin similarities